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원주 가볼만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원주시 역사박물관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한데요. 입장은 17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매주 월요일하고 1월 1일 그리고 설날하고 추석 및 공휴일 다음 날은 휴무이고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평원, 부관경, 강원 가명으로 이어지는 유서 깊은 원주의 역사하고요. 전통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하고 종합적으로 연구 전시에서 오늘의 원주가 있기까지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박물관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1층하고 2층 그리고 부속시설로 전통 한옥이 있는데요. 먼저 1층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역사실, 현석실이 있는데 역사실에는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정기까지 원주의 주요 유족하고 유물을 전시해서 원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부속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까지 남한강, 섬강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들하고요. 불온면 법천리에서 발굴 조사된 삼국시대 유족을 비롯해서 고려시대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흥법사지, 거둔사지, 법천사지에 남아있는 비석에 탁본하고 다양한 출도 자료를 통해서 남한강하고 섬강 주변이 선사시대부터 원주 문화에 중심지었음을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현석실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유족들로부터 기증받은 선천점의 유품 중에서 선별된 주요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규하 대통령은 원주 출신의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인데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최규하 대통령이 원주시에 희사한 옛 집터 위에 건립되었고요. 2층으로 가면 민속생활실이 있는데 민속생활실은 농경사회의 풍속으로 사계절 변화에 맞춰 행해지는 세시풍속하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생어의식주 공예 등 과거 우리 선조들의 다양한 일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가시면 바깥쪽에 전통가옥이 있는데요. 이 전통가옥은 최규하 대통령의 옛 집터입니다. 실제로 최규하 대통령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인데 원래 태어난 집은 초가집이었는데요. 지금은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기와집으로 고쳐지었고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가시면 최규하 대통령 옛 집터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원주 가볼 만한 여행지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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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